세계가 아시아를 향합니다. 세계가 부산을 향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 백스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계인이 함께한 환희와 화합의 순간, 그 무대는 언제나 이곳 백스코였습니다. 전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비파월드컵 본선 조추초맹사, 이카 연차총회, 아이튜 텔레콤아시아, 에이펙 정상회의, UNS카 교통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부산국제철도미 물류산업전, 부산 ITS세계대회, 부산국제모터쇼, 세계한상대회, 마리니크와 지스타 등 초대형 국제행사들을 완벽히 수행하며, 백스코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컨벤션센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준비된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 백스코. 새로운 컨벤션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품격높은 전시컨벤션센터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컨벤션 개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세계를 감동시키며 국제컨벤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는 백스코. 휴양, 레저, 쇼핑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운대에 위치한 백스코는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해변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편리한 교통, 합리적인 숙박시설, 천혜의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벤션센터로서 최고의 만족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갈매기와 크루즈선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건축미가 인상적인 백스코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각각의 고품격 회의실은 세계 수준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미래형 복합전시 컨벤션센터 백스코의 본관전시장은 26,500제곱미터 초대형 공간에 기둥이 없는 무주전시장으로 완벽한 첨단설비를 바탕으로 국내외 초대형 전시는 물론 대규모 국제회의, 국내외 정상뮤지션의 특급 공연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하며 또한 용도에 맞게 분할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홀 2층과 3층에 자리한 4개의 다목적홀은 부드러운 자연채광으로 더욱 품위있는 행사를 약속드리며 13,200제곱미터의 야외 전시장에서도 초대형 전시와 이벤트, 문화공연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APAC 정상회담과 세계개발 원조총회 등을 빛낸 백스코의 컨벤션홀은 최대 5,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시설로 1,2층에 위치한 21개 회의실과 2,400석 규모의 3층 그랜드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국 동시통역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등 첨단 A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최자 행사 지원, 전시장치 공사관리, 컨벤션을 장비임대 등 전시와 회의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는 물론 대형 주차장, 편리한 하역장과 더불어 다양한 메뉴의 식당과 카페테리아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백스코를 찾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2005 APA 2차 정상회의와 2000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개최되었던 누리마루 APA 가우스는 천혜의 절경 해운대 동백섬에 위치하며 정부 고위급 회의, 다국적 CEO 회의, 세미나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고품격 회의장으로 정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일을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wild한行정입니다. 저희는ince는 이파이트륨을 통해 저희는 오늘 매일 일정적으로 합독주의 일정적으로 성공한 저희는 이ацион형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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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들을 아시아 4위, 세계 17위에 빛나는 국제회의 객체도시 부산을 이끌어가는 전시컨벤션센터 백스코가 한 단계 더 눈부시게 도약합니다. 2012년 새롭게 탄생되는 신관전시장과 백스코 오디토리움, 대규모 시설 악충을 통해 이제 백스코가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신개념 전시컨벤션센터로 태어납니다. 부산을 생징하는 물결과 범성을 형상화한 신관전시장, 본관전시장과 연결된 공중보행 통로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신관전시장은 세계 유수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파도와 크루즈 선박을 이미지화한 백스코 오디토리움은 4,000여석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서 국제회의와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각각의 규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 전문 공연장으로서 부산의 새로운 네트 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고 비즈니스와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멀티공간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될 백스코. 시설 확충을 통해 매몬드급 초대형 전시회 개최는 물론 고객 편의를 위해 한층 더 높아진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I recently attended a conference at Vesco. It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market and meet Korean contacts. In my opinion, Vesco has the potential to be the leader of convention hall in all of Asia.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세계에 두높일 프리미엄 전시컨벤션 센터 백스코. 백스코와 함께 부산은 국제해양도시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제컨벤션 도시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국제컨벤션 도시 부산을 이끌, 드레이트 프라이드 백스코. 세계의 리더들이 선택한 최고의 글로벌 전시컨벤션 센터 백스코와 함께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신화를 시작하십시오. 리더스 초이스, 백스코.